논로컬 퀀텀 스테이터 황상물과 퀀텀 데이터 하이딩 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논로컬 퀀텀 스테이터 황상물과 퀀텀 데이터 하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결과는 저희 연구실의 하동훈 박사님하고 같이 얻은 결과고 얻은 결과를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목차인데요 먼저 양자 상태와 관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자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 전략 중에서 좀 대표적인 전략인 미니멈 에러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해서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양자 상태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미니멈 에러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이제 로컬하게 했을 때 뭐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에 대한 바운드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바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퀀텀 데이터 하이딩에 그 데이터가 얼만큼 잘 체어가 되는지 그 어네리시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 하이딩 스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멀티폴드 앙상블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하이딩이 얼만큼 잘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이 엠프를 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양자 상태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뭐 양자 상태는 일반적으로 네 힐버트 스페이스 액트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좀 특별한 오퍼레이터인데 이 파지티브 세미데피닉 오퍼레이터고 트레이스가 1인 오퍼레이터들을 다 양자 상태라고 합니다 뭐 거꾸로 이미 양자 상태는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이원 양자계 바이퍼 타입 퀀텀 스테이트를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컴포짓 벡터 스페이스에 액트하는 오퍼레이터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매저먼트라는 것은 이제 측정을 얘기를 하는데 양자 상태의 성질들은 결국은 이런 역시 또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들의 셋으로써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컴플리트니스가 있습니다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들의 셋을 매저먼트라고 하는데 특히 컴플리트니스가 있는 다 더해가지고 아이덴티티가 되는 양자 상태 구별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뭐 이제 몇 개의 양자 상태들의 셋이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적당한 확률로 준비가 된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상태 구별이라는 것은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준비가 됐는지를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예를 들어서 N개의 상태가 있고 준비될 확률이 ETAI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앙상블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앙상블에서 준비되는 상태에 대한 상태 구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퀀텀의 면인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 결과가 양자 상태들로 주사위가 이제 확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면이 나왔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자 상태는 이제 관측을 통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상태가 준비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매저먼트를 구성을 해서 매저먼트 오퍼레이터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의 디시전 룰은 뭐냐 매저먼트 오퍼레이터에 각각의 예를 들어 M1이 디텍트가 됐다 그러면은 준비된 상태는 로우1이구나 라고서 우리는 그냥 게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 맞다라고는 얘기를 못하는 게 양자역학의 약속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은 로우1이 준비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M, J가 디텍트될 확률 이 컨디셔널 프로어빌리티는 두 오퍼레이터의 내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양자역학에서의 약속이고요 M, J이 정리가 뭐예요? M, J요? 예를 들면 이제 양자 상태 뭐 스핀을 생각을 했을 때 스핀 업이 있고 스핀 다운이 있으면은 업으로 디텍트되는 거 다운으로 디텍트되는 거 혹은 뭐 광자에서 폴라리제이션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뭐 폴라리제이션이면 벌티컬이냐 허리전탈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두 개가 컴플리트해야 되기 때문에 컴플리트니스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라리제이션이 뭐 라이트 서큘러, 레프트 서큘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다른 이제 매저먼트가 되는 거죠 이게 매저먼트는 어떤 성질을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어디까지 네 그래서 이게 늘 뭐 이제 어떤 매저먼트를 쓰느냐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이제 앙상블에 대해서 뭐 다음과 같은 매저먼트를 썼을 때 우리가 그 게스를 했을 때 그 게스가 커렉트할 커렉트 게싱의 익스펙테이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아이가 준비됐고 엠아이가 디텍트될 확률의 기대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타아이라는 건 로아이가 준비될 확률이었죠 이 기대값을 이제 그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매저먼트 엠에 대한 석세스 프로배빌리티 아버러지 석세스 프로배빌리티고 에러는 뭐냐 이것이 이제 컴플리먼트 리플러빌리티죠 1- 뭐 이거고 당연히 이건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확률입니다 이게 지금 확률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기대값이 1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땐 언제냐 주어진 상태가 다 오토권을 할 때입니다 서포트들이 다 겹치지 않으면은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매저먼트가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서포트들이 겹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로우1과 로우2의 서포트가 겹치면은 로우1에서 로우2의 성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매저먼트를 쓰더라도 둘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이 average success probability를 maximize 하는 매저먼트를 찾는 것을 이 maximum 값을 guessing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guessing은 이제 모든 매저먼트에 대한 맥시멈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뭐 뭐든지 생각을 할 이미의 이제 positive operator들의 셋으로 completeness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probability를 guessing probability라고 하고 이 G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매저먼트에 다 사용할 수 있을 때 라는 의미라서 general의 의미로 G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제가 아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이 maximize 하는 매저먼트를 찾아서 이것으로 이제 discriminate 하는 것을 Minimum Error Discrimination 이라고 합니다 이걸 maximize 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에러를 minimize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네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당연히 또 하나 이제 이제 PG 그러니까 Gashing probability는 이미의 매저먼트를 다 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원 양자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저먼트 셋을 좀 제안을 해가지고 로컬 오퍼레이션 하고 또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매저먼트들로만 매저먼트를 제안을 했을 때 또 맥시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이제 PL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PG에 비해서는 매저먼트 셋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예 부등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지금 이 앙상불에서는 이제 각각의 앙상불이 뭔지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겁니다 뭐가 준비될지가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준비될 확률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원 양자계 말하자면 두 사람이 이 중에서 제일 큰 확률로 우리 그냥 게시를 합시다 라는 것도 LOCC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맥시멈을 PL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이 Preparation Probability의 맥시멈이 PL에 또 로어바운드가 된다는 것도 뭐 자명하죠 네 이제는 뭐 이제 좀 로컬 미니멈 에러 디스크리미에이션 방금 말씀드린 PL에 바운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Partial Transposition 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Partial Transposition 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생각하냐 하면 이 Composite 벡터 스페이스에 액트하는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텐데요 여기서 Partial Transposition 은 한쪽 시스템에 대해서만 트랜스포지를 하는 겁니다 뭐 다시 얘기를 하면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매트릭스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블록 매트릭스로 생각을 해서 블록 와이즈하게 트랜스포지를 한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이제 Partial Transposition 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쪽을 하냐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Partial Transpose 한 것에 Eigen Value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랜스포지가 이제 Completely Positive가 아니기 때문에 Partial Transpose를 하면 이제 Positive 맵도 Non-Positive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Partial Transpose를 한 게 여전히 Positive인 것을 PPT Positive Partial Transposition 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Partial Transpose를 했을 때 이제 Negative Eigen Value가 생기는 오퍼레이터를 NPT Operator 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Transpose는 Basis에 Depend하지만 Eigen Value는 Invariant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 잘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의미로 Transpose하면 원래 마틱스하고 Relation이 있습니까? 블락으로 막 하면 전혀 관계 없는 생태인가요? Transpose라는 것은 뭐 관계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네 블락은 네 블락은 네 4개 4개 이게 지금 디멘전에 대해서 블락은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2고 이게 2면은 전체적으로는 4x4 매트릭스인데 2x2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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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오리지널 문제의 바운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원래 오퍼레이터와 Partial Transpose된 오퍼레이터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Partial Transpose된 오퍼레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원래 오퍼레이터와 관련된 바운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이건데요 아까 전에 이제 PL이라는 게 뭐였냐면 LOCC 매저먼트 지금 정의가 앞에 나왔지만 LOCC 매저먼트에 대한 그 Success Probability 기대값의 맥시멈이었는데 그 PL의 Upper Bound를 다음과 같은 이게 Upper Bound가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어진 앙상물의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각각 다 Partial Transpose라는 것의 Expectation이죠 그것의 맥시멈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늘 이게 이상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 또 Optimization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뭔지 구체적으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적어도 이걸 Maximize하는 매저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조건 Equivalent Condition 찾을 수가 있고요 Optimization 문제이지만 이 앙상물이 두 개밖에 없을 때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이 Closed Form도 존재한다는 것을 최근에 얻은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값 매트릭스입니다 허미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데 제곱해서 이제 루트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QG에 대한 또 어퍼바운드 일반적인 어퍼바운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QG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들의 Trace는 QG에 또 어퍼바운드를 준다 이런 것도 보일 수가 있고 이 QG를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하이딩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멀티폴드 앙상블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주어진 앙상블 입실론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L개를 텐서한 상태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로우 제로부터 로우 N-3까지 있을 텐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뭐죠 여기 이게 지금 0부터 N-1까지 잖아요 그래서 Zn에 여기서 L개 텐서를 할 거기 때문에 Zn에 L승에 있는 벡터들로 인덱스를 생각을 할 거고요 이 인덱스들에 대해서 로우 C 벡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L개를 뽑아가지고 L개가 선택이 돼서 텐서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얘기를 한 거고 마찬가지 해당되는 확률도 이것들을 다 곱한 겁니다 해당되는 확률은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앙상블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엡실론을 L개 텐서해가지고 만든 L 폴드 앙상블이고요 이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까 이제 상태가 준비되는 게 양자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는데 양자 주사위를 L번 던져가지고 얻은 결과들 어떤 분포이냐 어떤 상태고 어떤 분포이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C벡터 ZNL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용어는 그냥 대충 말한 건데요 얘네들 다 더해서 그러니까 모듈로 N으로 더한 거를 이 C에 모듈로 N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우리 이 L 폴드 앙상블에서 또 이제 파셜 그러니까 서브 앙상블들을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로우 C라는 거는 모든 파서브란 벡터에 대한 이 텐서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적당하게 골라가지고 섞을 묶을 겁니다 어떻게 묶을 거냐 하면은 이 C에 아까 그 웨이트 모듈로인 웨이트가 같은 것들끼리 다 믹스쳐를 할 겁니다 네 C의 웨이트는 이제 ZN에 있는 애기 때문에 0부터 N-1까지니까 이게 N개의 또 믹스드 스테이트가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역시 그 가중치를 줘가지고 믹스쳐를 만들고 또 역시 그것들 다 더한 게 이제 확률이 되고 노말리제이션을 한 거죠 했을 때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로우 C가 주어져 있을 때 입실론 엘텐스에서 로우 C가 주어져 있을 때 로우 C가 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로우 C의 그 인덱스 C의 웨이트가 뭔지를 알아보는 문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C의 웨이트가 뭔지를 알아보는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금 입실론 가로 L이라고 한 앙상불이죠 얘는 이 웨이트가 같은 애들끼리 다 믹스쳐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 믹스쳐들 중에서 어떤 거냐를 구분하는 문제랑 통치 문제가 되는 거죠 C 자체 로우 C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는 게 아니고 C의 웨이트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C의 웨이트가 뭔지를 알려는 것을 데이터로 이용을 할 거고 그 데이터에 하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걔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하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다 괜찮으시면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입실론 L 이 앞에서 정의한 이 입실론 L에 대한 QG 를 구해 보면은 사실 이 입실론 L의 QG는 입실론의 QG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건 상태가 두 개일 때입니다 투스테이트 항산물에 대해서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PL하고 QG가 같으면은 PL 입실론 L도 QG 입실론 L하고 같다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게 두 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또 어퍼바운드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어 여기서 근데 텀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텀이 이게 L파워잖아요 그래서 이 텀이 1보다 작으면은 이거 거듭제곱을 하면 이건 금방 0으로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텀이 n분의 1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n분의 1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 바운드가 그러니까 QG는 언제나 PL의 어퍼바운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L 입실론 L은 n개의 상태들이기 때문에 로어바운드가 그냥 제일 큰 확률로 찍읍시다 n분의 1이 돼 있고 근데 이게 L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0으로 가버리면은 결국은 이게 다 n분의 1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PL 입실론 L이 n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L이라는 건 아까 PL은 이게 로컬 메저먼트에 의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었기 때문에 로컬 메저먼트를 통해서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랜덤하게 찍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아지기 위해서는 QG 입실론이 n분의 2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이딩은 결국은 이 사실을 이용을 할 건데요 오토고날 스테이트를 생각을 할 겁니다 바이퍼타이드 퀀텀 망상불인데 이게 PEG 입실론 1이라는 얘기는 글로벌하게는 다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고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QG 입실론이 n분의 2보다 작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L 입실론 L은 L이 커짐에 따라서 n분의 1로 가죠 사실 이거는 금방 n분의 1로 갑니다 이게 지수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L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 아이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다음과 같습니다 입실론에서 이제 상태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셰어하려고 하는 두 사람에게 이제 준비 선택된 상태를 계속 전달을 해 줍니다 이게 바이퍼타이드 스테이트니까 하나씩 전달을 해 주고 그거를 이제 n번을 하면 L번을 하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준비가 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에게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L 폴드 입실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두 사람에게 로우 c 벡터 이 로우 c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황에서 c의 웨이트를 이 앨리스하고 밥 두 사람은 LOCC를 통해서는 거의 어심토틱하게 이제 n분의 1로 밖에 모르는 거죠 이 상태를 이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z라는 x라는 데이터를 하이드하고 싶으면 c의 웨이트를 y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 이거 모듈로 물론 n으로의 더하기인데요 그 z를 공표를 해줍니다 엘리스하고 밥에게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주면 z가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x하고 y를 x를 안다는 것은 이제 y를 안다는 것과 동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x를 알기 위해선 y를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y를 안다는 것은 입실로 내리라는 그러니까 c의 웨이트가 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고 그거는 아까 그 어넬리시스에 의해서 네 큐지 입실론이 n분의 2보다 작기만 하면은 얘는 어심토틱하게 그냥 n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로컬 매저먼트를 통해서는 둘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이게 오토고날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오토고날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1이 되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둘이 조인트 매저먼트를 하면은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됐죠 에어점플들이 있는데 에어점플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투스테이트 앙상블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훨씬 많은 스테이트 앙상블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바이퍼 타입 퀀텀 스테이트 앙상블과 그리고 이제 퀀텀 데이터 하이딩 스킨에 대한 연관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넌 로컬 앙상블이면은 다시 말해서 PG 글로벌 맥시멈이 로컬 맥시멈 보다 스트릭트하게 큰 경우에 대해서는 엑스트라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언제나 데이터 하이딩에 이용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뭐 해볼 것은 이제 이게 서피션트 컨디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역시 또 필요 조건도 될 수 있겠느냐 혹은 또 다른 필요 조건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바이퍼 타입 시스템 투파티에서의 데이터 하이딩이었는데 사실은 뭐 멀티파티에서도 데이터 하이딩 시크릿 쉐어링 이런 개념들은 뭐 많이 있잖아요 N명 중에 N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리커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개념들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게 재밌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원이나 뭐 대학원생들을 모집을 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험 같은 걸 해볼게 실험 같은 걸 해볼게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양자 상태의 어떤 인탱글먼트의 어떤 당부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아까 이그젠프를 얘기를 못했는데 그 이그젠플들은 양자 상태들이 다 인탱글먼트가 있는 상태들이 그러니까 인탱글먼트도 일종의 논노퀄리티인데 여기서는 상태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의 논노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뭐가 알려져 있냐면 세퍼러블 스테이트들인데도 논노퀄리티가 있는 앙상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구분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스트릭트하게 로컬 케이퍼빌리티보다 큰 거죠 원래 모티베이션은 그런 애들은 다 데이터 아이딩으로 쓸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보는 게 모티베이션이었는데 결국 일반적으로는 못하고 서피션드 컨디션을 좀 얻은 거죠 네 그러면 다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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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